시간입니다.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. 성부하고 딱 수도회 초대 총장님이셨던 테클라 베를로 수녀님의 말씀 모음질입니다. 테클라 수녀님은 매 순간 온전히 하느님 손에 맡기고 천국을 위하여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면서 숨은 겸손으로 사람들에게 소음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데에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셨습니다. 그분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. 자의심, 그릇에 물이 가득 차면 더 이상 아무것도 다룰 수 없듯이 마음이 자의심으로 가득 차면 하느님의 음충은 들어설 자리를 잃어버립니다.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완벽으로 나아갑시다.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. 하느님과 함께 한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곤경의 처하고 고통을 겪고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굳은 믿음과 기도의 정신으로 살아갈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.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.